자, 자, 오케이, 오케이, 자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워너브 댄스틱입니다. 매주 이렇게 홍대에서, 네, 재밌게, 멋있게, 또 섹시하게, 네, 컨셉 잡아서 저희가 이렇게 버스킹 K-POP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여기 인스타그램, 워너브 댄스틱, 여기 인스타그램 있으니까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. 유튜브도 있으니까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오늘 이 친구가 다쳐서 조금 살살 조금씩 한번 몸 핀다고 그 뭐야, 재활치료 형식으로 조금씩 핀다고 하니까 조금씩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일단 한번 저기 대가 한번 돌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, 아, 드디어 한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첫 곡으로, 네, 한 번, 여러분, 혹시 BTS 좋아하시나요? 네, BTS 좋아하세요? 박수! 아, 그런데 그때 환호소기가 조금 조금 부족해요. 한번 다 같이 한번, 혹시 여기 MBTI 아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래도 이 마냥 좀 한번 같이 소리 한번 질러주시면 감사하istan겠습니다. 자, 다 같이 박수! 오케이, 아, 너무 완벽해, 완벽해, 진짜로. 자, 저희 BTS의 다이너마이트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정숙! 자,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앞으로 서주세요. 박정숙씨. 오늘 부상이니까 조금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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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살살 쳐주세요. 제발, 버텨주가 아니라 그냥... 아니, 그러면 하지 말아요. 아, 괜찮아요? 아, 이 친구 진짜 도저히 꺾고 싶네요. 자, 갑니다. 자, 가자, 박정숙! ото, 작동아! 고급할 수 있겠습니다. 아, 이거가 오세요. 오오오오오오, 오오오오. 찾아뵙 gospels. 아아악! 아아악! 뭐해? 아악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자, 가자, 두 번째 거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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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빵지마! 내가 너를 알아요! 빨빵지마! 빨빵지마! 여러분들 귀엽어요? 아 내가 봤을 때 너 괜찮냐? 괜찮아요? 다친 데 없어요? 괜찮아요?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귀여운 거 봤으니까 다시 한번 멋진 거 보여드릴게요 빡센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슈퍼엠의 점핑하세요? 슈퍼엠의 점핑 갈 건데 아까 옆에서 되게 잘 추셨던 여기 이분들이랑 같이 출 거예요 지금 처음 맞춰봐요 처음 맞춰보는데 파트 어떻게 되세요? 오 I'm 테르민 오 I'm 니카트 이러실래요 오케이 제가 바로 자 점핑 가도록 합니다 파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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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? 이 오빠가 아무리 이렇게 무섭게 생겨도 결과 안 하는 오빠야 심도 약하고 이렇게 맞아 내가 심도 약해서 발도 풀어나서 쩔쩍 걸리는 거 봐 봐 너가 이겨 자 오케이 자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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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점핑 가도록 합니다 That is my center 오케이 아 잘한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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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아유 아 아 아 아 아 아 knows 하면서 아 아 아 아